10점, 2위, 1위 일단 제 노래가 히트곡이 한 10개 정도가 그냥 그대로 다 히트가 됐어요, 중국에서 저 말고 다른 중국이나 중화권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일단 노래를 굉장히 많이 침식하게 알고 있고요 얼마 전에 네몽고라는 평야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일단 대륙에 끝이 안 보였어요 6명의 인사? 잘하네? TV에서 봤던 4대 천왕 분들도 다 보셨어요 보통 무대에서 할 때는 굉장히 스모키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렇게 댄서들이랑 지나다니면 제 노래가 나오고 있어도 저를 몰라보세요, 다들 예를 들자면 발 마사지 같은 거를 가지고 갈 때 마침 이렇게 딱 제가 예전에 했던 무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 너네 한국에서 왔지? 너네 이정현 알아? 이러면서 물어봐요 이정현한테? 이정현 발 마사지 하면서? 활동하신 노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노래는 어떤 노래? 여전히 와를 너무나 좋아하지 이렇게 5년 전에 북쪽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이 천천히 내려와가지고요 남쪽에서 뭐 한 5년 후에 와가 다시 유행을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밀키가 돼요 딱히 워낙 넓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네,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너무나 좋은 무대인 것 같고요 노래 말고 또 연기 활동도 계속하고 계신가요? 네, 얼마 전에 공자라는 드라마에서 공자 네, 공자의 첫사랑이었던 위나라 황후 여파로도 나왔었고요 또 그전에 그냥 일반 러브스토리 드라마도 나왔고 연기자로도 활동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씨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CF나 이런 영상들을 지금 잠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? 뭐야 아 아 아이고 아이들이 휴대폰 한 거야 아 선생님 와 멋있어 멋있어 아 아 아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잘 안녕하세요 멋있네요 여보세요 한국말로 저희 강심장도 중국에 많이 방송이 돼요 그래서? 어 중국에서 인기 정말 많아요 친무영 씨 네 네 중국 밖에 좀 인사도 해주세요 인사 좀 하세요 우리 이동욱이 같이 중국말로 중국 팬들에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시랍니까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네 한국 팬들 한국 활동을 많이 안 하면 한국 팬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저도 너무나 마음 아파요 제 팬클럽 회장이 그 소년시대 팬클럽 회장으로 갔거든요 아이고 잠깐만 너무 속상했었는데 며칠 전에 제작별 표회 때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났더라고요 됐어 됐어 항상 구박받고요 팬들한테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 활동도 많이 하려고 말씀하신 건 이정현 씨 팬 한 분이 도착을 했대요 그래요? 회장님? 그 회장님일 수도 있어요 회장님! 우리의 하이 어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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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뿐인 택임전 아 재환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니 누구세요? 아 무서워 잠깐만 누구예요? 저러세요? 누구예요? 역시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분장입니다 누구십니까?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장현 팬클럽 회장 뚱정현이에요 잘 오시죠 잘 쪘어요 부은 거예요 찐 거예요 정확하게 16kg 쪘어요 정확한 날짜 계산 해보니까 한 달 반 걸리더라고요 아니 왜요?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? 신경에 변화가 있었어요 일부러 찐 거예요? 아니 행복해서 찐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죠 이특 군대 간다니까 행복해요 이 중에서 또 여장하면 일가견이 있는 분이 있어요